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정말 악법이거든요. 그냥 제가 여러분 원래 출발지가 경제연구소에서 여러분들 경력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노란봉투법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작심하고 망하자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이 원하는 그런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러분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아주 악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 아마 협력회사가 한 300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 300개는 대부분 1차 밴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하고 좀 큰 2차 밴드까지 하면 300개고 그 밑에 또 이제 3차 밴드나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차 밴드나 2차 밴드의 근로자들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지도록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러분 산업이라는 것이 중후장대형 산업이지 않습니까 고용을 많이 하는 데가 철강 화학 그다음에 뭐 또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 이런 거가 다 여러분들 대개 원자재를 가공해 가지고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원청업체인 그런 모기업 있고 그다음에 자기업들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1차 2차 3차가 현대자동차 함께 뭡니까 우리 봉급을 책임져달라 임금을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법원이 책임을 굉장히 묻게 어렵게끔 법을 개정해버린 겁니다. 그 판사들이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파업으로 인해 손실이 천억이 발생했으면 개인별로 얼마씩 다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걸 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런 데모를 할 건데 그러니까 파업이나 시위나 폭력적인 그런 행위를 근로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서 감행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뭡니까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급속하게 근로자 쪽으로 여러분들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2023 총선에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지고 수십 년을 가게 되면 이런 악법들이 다반사로 쏟아지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라는 기본 속성이라는 것이 합리성보다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일은 그냥 민주노총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일종의 청부입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노란 봉투법은 노조법 2조 3조 3대 쟁점인데 사용자 범위를 크게 하층업체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왜 여러분들 1차 밴더에 하고 여러분들 근로자들의 일을 담당해야 됩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1차 밴더에 A회사는 A회사 책임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A회사 함께 여러분들 납품을 하는 2차 밴더인 갑이라는 회사는 갑이라는 회사에 책임져야 되지 A하고 여러분 갑이라는 회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왜 여러분들 임단입 같은 데 났어야 됩니까 사용자 범위를 하층업체로 확대하는 진짜 악법이고 경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나라가 보편적인 그런 가치나 기준이나 윤리나 도덕이 완전히 붕괴되던 겁니다. 그만큼 선거가 무너진 게 겁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권력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니까 2023 총선에서 200석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여기다 이 사람들이 또 친북적인 성향이 또 강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불법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 정도에 따라서 판사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원 개별 책임을 지도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지금은 노동조합에 여러분들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상해야 될 의무가 없으면 그냥 막 가는 대로 행동하겠죠. 임단협 이외의 근로조건 관련 분쟁 때도 파업이 가능한 것이다.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나는 생각은 있죠.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해 가지고 망하게 하는 데 밖에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하는 걸 보면 그냥 나라가 망해 가지고 그냥 다 못 사는 것 쪽으로 유식한 말로 이하면 하향평준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은 그냥 협력 강의에 있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가 골로 가든 산으로 가든 간 게 없이 뭡니까 그냥 선거 부정해가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다음에 선거를 장악하게 했으면 민주노총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막 가는 데까지 행동하는 것.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인 거죠.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먹고 살 만큼 정도 되니까 나라를 파괴시키지 못해 가지고 길을 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협업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을 위해서 입법을 용력으로 용력입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파업을 해 주고 용력파업 집회를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민주노총에 근무했던 정호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와서 입법을 주인하니 용력입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노란 봉투품은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높이고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대기업의 단체 교습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파업으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은 교역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생각만큼 살지 않습니까 생각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한국의 끝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합리고 논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내 이익이 되면 뭡니까 우리 편 이익이 되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중후장대형 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개 조립이라든지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기업과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를 중심으로 그렇게 대부분 산업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데 억울한 것은 그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사의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은 노예가 되고 가난해질 것이고 그리고 일당 지배체제가 될 것이고 새로운 계급이 탄생해 가지고 나라가 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로고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한국은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극단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참 이 한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품성의 한계 섭성의 한계 때문에 이 괜찮은 나라가 이 정도에서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 사랑은 언제나니 말 자식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으면 자식 낳지 말고 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를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를 보는 거가 그러나 자식들이 너무 큰 고생을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하나 가르켜서 제대로 가르켜서 배출할 수 없는 그 교육제도가 수십 년째 계속되더라도 그걸 못 고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인 겁니다. 모든 책임을 다 부모와 함께 여러분들 떠넘기는 겁니다. 책임은 세금대로 내고 아이들 교육은 다 이런 부모들이 책임을 내고 그러니까 노후에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광고를 하나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선거부정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한 달 전부터 이제 공병호 tv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부스에서 나온 이 책도 양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대한 상당한 정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사의 정복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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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한 정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사의 정복은 본격으로는 보입니다. 중국사의 정복은 안정적되면 nomό적이고